본 영상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흑돼지를 실속 있게 담은 프레쉬한 제주 흑돼지 추석 프리미엄 선물 세트인데요. 35년 경력에 가장 오래 경매사가 엄선한 정말 맛있는 프리미엄 제주 흑돼지랍니다. 엄선된 돼지 중 30%에 해당하는 1등급 암돼지로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사용 및 생산된 제주 흑돼지로 신선한 제주 특산품을 현지 직송 배송으로 365일 언제나 프레쉬한 프리미엄 제주도 흑돼지를 맛볼 수 있지요. 다른 지역 돼지에 비해 마블링이 좋고 육질이 쫀득하며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친환경 인용과 헵서 인증받은 공장에서 해체 작업부터 위생 포장까지 하며 급냉한 제품으로 신선함이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선물용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패키지로 제주 흑돼지 오겹살 1kg, 제주 흑돼지 앞다리살 1kg 구성으로 추석 선물용으로 채굴합니다. 저는 앞다리살은 두부김치, 두리치기와 오겹살은 구이로 구워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또한 진공포장된 상품을 아이스백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함께 포장하며 선물 패키지 가방까지 포함되어 추석 선물로 채굴해요. 제주 흑돼지 오겹살 두툼하고 쫄깃한 중독성 있는 식감과 맛이 끝내준답니다. 프리미엄 흑돼지를 실속 있게 담은 프레시한 제주 흑돼지 추석 프리미엄 선물 세트 추석 선물로 추천합니다. 짜잔! 완성된 제주 흑돼지 오겹살과 앞다리인 구이 완성!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프리미엄 제주 흑돼지라서인지 고기의 육즙과 씹을수록 매력있지요!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연우 연주도 양 많고 맛있는지 싱글벙글이랍니다. 오겹살은 상추, 깻잎, 고추, 마늘을 듬뿌듬뿍 넣어서 맛있게 먹는 아빠랍니다. 제주 흑돼지를 좋아하는 연주도 맛있다며 싱글벙글 먹는 프레시한 제주 흑돼지 추석 프리미엄 선물 세트 좋아요! 본 영상은 판매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제주 흑돼지 추석 프리미엄 선물 세트 제주 흑돼지 추석 프리미엄 선물 세트 제주 흑돼지 추석 프리미엄 선물 세트